내가 또 나름 명문대 나왔거든 아이비 리그라고 아이비 리그 남겨내야지 근데 나 웬만한 아이비 다 붙었어 하버드도 붙었고 예의도 붙었고 왜? 왜? 붙었고 신기하다 어떡해 오빠 되게 의외한 여자친구가 많았을 것 같은데 말도 잘하고 잘생기고 목소리도 좋고 아니지 않으신다면 잡혀갈 수 있습니다 최근 나는 솔로 CK에 참가한 082파 그의 운명에 짝이 정해지는데 오늘 아마 이따가 9시 반쯤에 그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 그냥 아예 생각을 안하더라고요 유르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보라색 하트 아니 자기야 유르님 의사는 물어본 거지 아니! 이미 같이 나를 솔로 놀 20K니까 뭔가를 뽑힐 이상 tiver 우리는 함께야 그냥 아야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유류라고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99년생입니다 99년생 저는 96년생입니다 아! 오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말 편하게 말 편하게 하실까요 저희 편하게 해주세요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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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하게 아 유로야 반갑다 아 그래 뭐 그럼 오늘은 우리 적당히 게임하기 전에 서로 약간 알아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붓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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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붓지 우리가 이제 그 롤츠CK 같이 신청했잖아 응 붓지 붓지 이제 같은 팀이 되었는데 나 혹시 알고 있었니 내가 누군지 아 내가 방송 시작한지 얼마 안 됐고 아 얼마나 됐어 방송 시작한지 나 지금 정확히 두 달 됐거든 아 완전 애기네 그냥 아 난 그거는 보기는 했어 너 뭐 일본어도 할 줄 알고 영어도 할 줄 알고 미국에서 대학교 다니고 뭐 맞아 맞아 나는 일본에서 태어나서 한 7년 정도 살다가 4년 살다가 미국에서 쭉 살다가 최근에 한국에 잠깐 들어왔어 오 그럼 넌 넌 뭐야? 나는 나는 한국인 아메리칸 일본에서 태어난 한국인 아메리칸 한국인 아메리칸 일본에서 태어난 한국인 아메리칸 일본에서 태어난 한국인 아메리칸 나는 아메리칸 하하하 하하하 아니 그게 뭐야 아 약간 뭐 안그래도 그거 받고 자기소개 내가 좀 약간 어그로를 많이 끌어놨거든 이상이 형 죽는데 막 나는 막 3개국을 하고 외국국 저게 막 어쩌저고 막 써놨단 말이야 근데 내꺼랑 오빠꺼랑 딱 외칭이 되는거야 아 둘이 똑같구나 나온게 오 맞아 그래가지고 어 이거 되게 이래서 둘이 맞춰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지 아 근데 이거 뭔가 기분 되게 묘하네 뭐지? 아 진짜 소개팅 보는 것 마냥 하하하 아 이거 뭐지? 이게? 아 근데 방송은 왜 어쩌다가 시작을 하게 됐대? 아 방송은 내가 취직하면서 재택을 하게 됐는데 음 좀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다른 새로운 거를 해보고 싶어서 음 내가 롤을 좋아하거든? 어 맞아 맞아 티어가 되게 높다고 들었어 내가 나름 롤 마스터라서 호호호호 롤 중계라던지 롤 방송이 좀 해보고 싶어서 어 이제 방송을 시작하게 됐어 그래서 지금 두 달 차야 딱 두 달 됐어 방송 시작한 지 아니 얘 아니 잠시만 너무 방송인의 평균보다 너무 높은데 너? 아 너는 나한테 뭐 궁금했던 거 없어 유래야? 근데 오빠 있잖아 왼쪽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가 있는데 그거 뭐야? 아 이거 나 이거 다 패셔닝이야 이거 하하하하 왜 네 번째에 있어? 아니 이게 그 시청자분들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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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 롤채티어는 그럼 현재 어디야? 나 지금 에메랄드야 그냥 오빠랑 같이 듀오 하려고 오 어 랭크 계정 가지고 왔어 아 나 아니야 오빠 아냐 알아 아냐? 아냐 알아? 나 아니야 성대모사 되게 잘하고 쓰러 볼래 갑자기 앞으로 들어볼래 웨이 아냐 이 맘 맺혀 모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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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대 비슷했어 하하하하 아 미안해 내가 어찌됐든 원래는 나도 너처럼 캠을 안 켜고 방송을 했었거든. 그냥 목소리로만 방송을 했었었는데. 목소리 엄청 좋아서 목소리로만 했어도 진짜 좋았겠다. 아무튼 캠을 좀 까는 방향성으로 흐름을 돌렸는데 이게 좀 좋더라고 반응이.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합방 같은 거 위주로 하다가. 아 진짜. 근데 오빠 되게 훈남이라서 캠 열고도 엄청 더 반응 좋았을 건데. 너 뭐야. 이 새끼 너 뭐야. 이 빡스련 너 어디서 왔어. 너 뭐야. 너 뭐하는 애. 내가 누군지 알지. 아니 오빠가 하는 거야. 아 거짓말 하지마. 너 완전 빡스련이잖아. 그게 뭐야. 진짜 뭐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. 아니 유로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걸 안 물어봤구만. 응 뭐야. 혹시 남자친구 유무. 아 당연히 없지. 그러니까 나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을 계속 했거든. 아 이게 왜냐면은. 딱히 내가 화심 이런 걸 떠나서. 컨셉이라는 게 존재하다 보니까. 아 그럼 컨셉 지켜야지. 나는 솔로 CK인데 남자친구 있으면 안 되잖아. 아 그럼 그럼. 당연하지. 그래가지고 이제 몰입을 위해서. 그냥 물어보는 게 다다. 오빠 오빠도 여자친구 없어?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그렇구나. 뭐 신기하다. 오빠 되게 의외야. 여자친구 많았을 것 같은데. 말도 잘하고. 잘생기고. 목소리도 좋고. 너 얼마 받았어. 아니 너 있어봐. 뭐 미션 있지. 그냥 얘기하다가 너가 웃잖아 너가. 아니 아니 그러니까 나도. 그러니까 나도 진실하게 말하는 건데. 오빠 너무 부끄러워하니까. 나도 부끄러워서. 나도 부끄러워서. 아니 얘 진짜 뭐지? 되게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 저기 저희 이거. 롤츠애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그냥 계속 놀면 되겠다 잘. 나 농구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. 나 농구도 혼자 보러 다니고 막 그랬다. 노웨이 농구를? 오 나 엔비 혼자서 보러 가고 막 그랬단 말이야. 아 왜 토론토에서 저기 나 한번 보러 가자. 아 토론토 랩터스 우승했을 때. 맞아 맞아. 그때도. 그때 오빠 되게 좋았겠다. 우승했을 때. 아 그럼 왜냐면 내가 진짜 랩터스 완전 팬이거든. 근데 오빠 댓글에 농구 1도 관심이 없다고. 농구를. 눈치 챙겨 미친 새끼들아. 오빠 술 잘 먹어? 나 술 별로 안 좋아해. 헐 나도. 그 한 주량이 약하진 않은데. 1년에 마시는 게 손에 꽁크. 어 나도 마찬가지야. 맛이 없어서 별로 안 좋아해 애초에. 나 몸에 안 좋은 건 다 안 해. 술도 안 먹고 담배 안 피고. 나 커피도 안 마셔. 나 커피도 안 마셔. 나 커피도 안 마시고. 나 오빠랑. 나 MBTI도 비슷한 거 알아? 내가 아까 MBTI 오빠 보고 왔는데. 너 MBTI가 뭔데? 나 오빠랑 한 개 달라. 나 뭔지 알 것 같아. 너 뭔가 ENTJ 같아. 어 맞아 나 ENTJ야. 응. 어때 뭐 좀 재밌어? 방송 같은 거 하는 거. 그래서 이번에 롤채. 제가 요즘 롤채 되게 재밌게 하고 있어서. 아 롤채 재밌지. 롤채CK 진짜 꼭 됐으면 했는데. 나 오빠한테 너무 고마운데. 왜왜왜왜왜. 오빠가 없었더라면은 난 절대 안 뽑혔을 거야. 진짜. 근데 오빠랑 딱 둘이 케미가 잘 맞아 보이니까. 딱 뽑아주신 거 같아서. 진짜 많이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. 고마워. 너 미드라이너라고 했지? 미드라이너 마스터라고 했지? 맞아 맞아 맞아. 혹시 챔프 메인 챔프가 뭐였어? 아리야. 나 모스트가 아리야. 그럴 거 같더라. 그럴 거 같았어 인파 쓰렴. 아니야. 내방 시청자분들도 되게 다가온 거 같아. 나 원래 약간. 왜 말투가 평소랑 다릅니다라고 나오잖아. 시청자랑. 아 그래? 무덤정화하게 하는 편이야 원래는. 너 편하게 해줘서 할 수 있는 거야. 편하게 느껴지면 너무 좋지. 다행이지. 되게 고마워. 너 보통 연락은 어떻게 해? 어떤 연락? 너 카톡 있어? 있지 있지. 카톡이나 주고 받을까? 아 그럴까? MS 큐티 가 3원님 미친. 아. 아니 오빠. 아니 오빠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? 아니 아니 원래 내가 주변에 친구들한테 팬 가입할 때. 저 정도는 쏘지. 보통 원래 주변 애들한테 팬 가입할 때 이렇게 해 다들. 하면은 그냥 한번 해볼까 하는 느낌으로 시작하는 거니까. 동생 그 이름이 뭐라고? 내 동생 운양이라고. 운양이? 네 운양이. 운양이 통해서 처음 중계방송 같이 합. 뭐지? 동생 집에 가서. 아. 내 친한천동생이야. 완전 친동생이구나. 나도 관리. 장바구니가 가득하다. 아 그냥. 아 감사합니다. 모임? 감사합니다. 제가 내. 어? 처제요? 뭐야? 우리 언니 남자친구 생긴 거임? 아니 안녕하세요. 공파링파님. 아 운영님 반갑습니다. 갑자기 처제라니. 난 이 결혼 반댈세. 어허. 처제.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. 저거 저거. 진짜로? 맨날 보면은 여자가 엄청 많았는데. 아닌가요? 아 이상한 사람이네. 동생이 약간 오빠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거 같은데? 그니까 여사친이 많아. 친구들이 많아. 아 여사친이 많아. 어 여사친이 많아. 아 진짜? 근데 나 여사친 많은 건 신경 안 써. 그치? I mean who cares? 그니까 어차피 나만 한 여자가 없긴 하거든. 너 약간 되게 자존감이 되게 높구나. 아니 그렇다. 나는 이제 열심히 살았잖아. 그치 그치 그치. 내가 또 나름 명문대 나왔거든. 아이비 리그라고 하라? 아이비 리그 당연히 알지. 옛날에 나도 그거 공부하려고 했거든. 어 어디 갔는지 어디 갔는지 물어봐도 되나? I went to Columbia. 나 웬만한 아이비 다 붙었어. 하버드도 붙었고 예의도 붙었고 wait what? 다 붙었지 이제. 너 대체 여기서 뭐해? 아니 뭐하냐. 내가 사진빨이 잘 안 받아. 그래서 카톡 사진은 그렇게 예쁘게 나오진 않았는데. 아 잠시만. 내가 확인해봐도 되겠어? 어 근데 나 실물이 훨씬 좋아. 훨씬 나 실물이. 잠시만. 나 진짜 본다. 우와. 어? 거짓말 하지마 이거 너 아니지. 나야. 너 아니지. 나야. 너 아니지. 나야. 나야. 사진빨이 안 받는다고 누가 그래? 나 사진 잘 안 받아라. 나 실물이 훨씬 낫다. 윤이 많이 들어 진짜. 그래 유리야 뭐 뭐 좋아하니 너는? 아니 엄마. 이상형이 어떻게 돼. 나 진짜 하나 얘기해볼까. 진짜 딱 보자봐도 느꼈던 거. 내가 약간 좀. 정말 술에 많이 취했다라는 가정하에. 너 약간 그. 트와이스의 나연 약간의. 뭐지 왜 약간. 카리나가 있는 것 같기도 하지 뭐지. 어 근데 나. 나 제일 많이 들은 건 카리나야. 그니까 왜 카리나가 있지. 카리나. 이거는 내가. 내가 진짜 내 이름 걸고 인증할 수 있어 님들아. 진짜 있어. 그래서 이상형이 어떻게 되니 유리야. 아 나 이상형. 아 잠시만 잠시만. 내 이상형을. 아 잠시만. 아 얘기해볼래 이제. 보니보니님 별풍산 10개. 그 뭐. 너 혹시 막. 롤체. 대회 있잖아. 응. 뭐 그렇게 큰 막. 목표 같은 게 있어? 목표? 아 당연히 우승하면 좋지. 근데 꼭 이제 해야 될까? 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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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렇게 중요해진 것 같지는 않은데. 나는 참. 너가 내. 파트너로 뽑혀서. 너무너무 너무너무. 너무너무. 행복해 유리야. 너는 정말 내 마음을 알까? 나도 나도 나도. 아 나도 너무.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. 너무. 기분 좋습니다. 하지만. 그럼. 무슨 과제 한번 해볼까? 응응하고 딱. 데이트 비용 버는 거 어떤데. 아 너무 좋지 너무 좋지. 아 여러분 제가 진짜로요. 진짜로요. 왜왜왜 뭔데. 무슨 소리야? 도망가리. 어떤 싹소리. 어떤 미친놈들이 그래? 이게 뭐야 이게. 뭔 무빙 드립이야. 미친놈들아. 혹시 또 궁금한 건 있어 마지막으로? 물어보고 싶은 건 있어? 어. 오빠의 이상형. 안 물어봤다. 나는 일단은. 그러니까 좀 대표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. 이마가 등근 사람? 어 이마가 등근 사람. 혹시 이마가 좀 등근이? 오빠 내 사진 보고 그렇게 말한 거 아니였어? 아니야. 그리고 이제. 웃는 거. 난 눈 웃음 있는 사람? 오 나 눈 웃음 장난 아닌데. 제이 흑도야즈님.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댐 물결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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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러커 08이. 오 나. 오 나. 소리 연싱 쫓는 줄 알지만 데려와서 대단하기... 저 다시아니